이와 같이 생길니다! 그리고 외부는 다시 찬거라 구입하지만 그래서 그 영상이 중요해 하니 그냥 힌트에 밟을 잇는 earbuds 기도하다! 그래서 백종us 방향에 걸어갈 때 deixeebq 를 잇는 iconic 감상하기 어마어마한데 엄청 길어 아 저거 봐봐 끝이 없어 그 시리얼 타임 그 유튜버가 이런데서 구해갖고 옛날 시리얼을 먹어보나보다 그 시리얼 타임 그 시리얼 타임 그 시리얼 타임 그 시리얼 타임 이 시는 미래를 시작하니 그 시리얼 타임 하늘 타임 Hide기 와 여기 있는데 들어가 보자 근데 닫을 때가 다 돼가지고 에이 아쉽다 역시 사람 보는 눈 다 똑같나봐 팔렸어 귀여워 귀여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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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여기 아 아 아 아 불이 켜져 있는데 집안에 아 자가전력 쓴다 그랬지 가스로 야 무슨 너무 석기시대인줄 알아? 아니 전기도 안 쓴다잖아 근데 중앙에서 끌어온는 전기를 안 쓴다 그랬어 자가 발전해가지고 자가 발전해가지고 자가 발전해가지고 이게 뭐 그 사람들은 안 쓰는 걸 수도 있지 아니 아미시집이 아닐 수도 있고 음 아 아 아 아 아 와 초원 봐 돌아다니는 차가 우리 밖에 없고 초원이 정말 대박이다 다 이렇게 진짜 뭘까? 이거 뭐하는 걸까? 농장에서 이렇게 진짜 뭘까? 이거 뭐하는 걸까? 다 이렇게 진짜 뭘까? 이거 뭐하는 걸까? 농장에서 이렇게 자동차 자동차 자전거 대신에 약간 캡보드처럼 그런 걸 타네 다 이렇게 Singer 아speота 저ices 저아 저런 데서 재미있겠다 나 너 배워보고 싶다 경사 장난 아니다 무서운데 거의 90도 이상인 마이너스 각도 같은데 이거 어떻게 타고 내려가 이거 뭔데 쟤들 먹고 있어 난 이거 확인해야겠어 땅에서 난 게 맞는지 이런 게 엄청나 있어요 쟤는 이걸 열심히 먹고 있고 징그러워 와 이거 맞으면 아프겠다 피해 있어야겠다 아니야 엄청 땅땅해 다행이다 이런 공원에 있어서 진짜 잘 돼 있다 밖이 딱 좋네 그리고 다이내믹해 무엇보다 어 그러게 뷰가 다이내믹해 이런데도 나오고 저 길이 갑자기 무슨 용도인지 궁금하네 저 길이 천막총이야 이렇게 가로질러 가라 이렇게 천막총이야 천막총이야 아니면 겨울에 눈 왔을 때 눈썰매장 왕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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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누가 아스팔트기를 깔아놔 아 미국.. 그게 아메리카스타일이야 미국 아메리카스타일이라고? 진짜네 떼네 떼? 진짜 오빠말도 다이나믹하네 길막당하는 거 아니겠지? 뭘 이렇게 먹어? 먹을 거 엄청 많을 거 같은데? 막 벌레 같은 거 엄청 많아 아 똥질의 맛이었네 조심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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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놀이터도 한 3,4개 되는 거 같아 엄청 크네 과연 이 동네에 홀푸드가 없어가지고 이런 그 유기농 제품 파는 마켓을 한번 찾아서 와봤어요 와 되게 아기자기 자그마하다 상쎄 레스피레 마셔볼까? 설탕 에디드 안되있으면 마셔보자 이거 뻥 터지는 거잖아 어 어 마셔보자 뭐 어떤 맛으로 먹는가? 이건 피치 애플 이건 페어 애플 이거 마셔보자 페어 오 황닉 소이빈도 있네 콩국수 해먹을때 여기 사러 와야겠다 오 오 은영도? 좀 더 아까 한 그거만큼 오 1, 2, 3, 4, 3, 4, 4, 5, 4, 5, 4, 5, 4, . 우와, 사워도 스타터도 있어. 우와, 나 이런 거 처음 봐. 신기하다. 그릭 비건 유. 우와. 이렇게 예쁜 알루미늄 호일은 처음봐 이름이 아주 어마어마한데 나마귀 이빈지를 엄청 매운거 보다 아 매운건가? 하바네로래 밧두렁이다 이빨 나가 그래 이빨을 걱정하게 됐어 이제 이런거 먹으면 이빨을 걱정하게 됐어 이빨을 걱정하게 됐어 이빨을 걱정하게 됐어 이빨을 걱정하게 됐어 이침은 하 로우도 쉐를 저렇게 해야해? 경운이 엄청 많네 배고파 처음으로 시켰어요 배고파 너무 annot하고 배고파 다운 다운 생활 누가 가져갈까 했는데 꺼내놓은 지 한 시간만에 한 시간도 안 됐는데 다 사라졌어요 대박 진짜 rot 쪼잇 inquiet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